오늘은 하드보드지와 아이스크림 먹대로 싱크대를 만들건데요. 먼저 A4용지에 이렇게 구상도와 사이즈에 그려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드보드지에다가 아까 그려놓은 사이즈대로 그려주세요. 칼로 깔끔하게 잘라주시구요. 이렇게 다 잘랐어요. 깔끔하게 잘렸죠?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붙여줍니다. 목공풀이 튀어나왔을때는 이렇게 휴지로 쓱쓱 닦아서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 아이스크림 먹대로는 상판을 만들건데요. 먼저 상판 사이즈대로 연필로 그려주세요. 저는 기흑자 싱크대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대를 서로 엇갈리게 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대 끝을 잘라낸 다음 사포로 다듬어줍니다. 목공풀로 바닥에 놓고 단단하게 붙여주시구요. 다 붙여주셨으면 이제 면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할텐데요. 사포로 갈라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윗면도 다듬어주시구요. 저는 흰색 페인트에다가 초록색과 파란색 아크림 물감을 조금 섞었는데요. 저는 흰색 페인트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두번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바짝 건조시켜주시구요. 깨끗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서 그만하시면 되고 저는 약간의 빈티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와 가장자리에 갈색 물감을 발라줬어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살짝살짝 찍어가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발라줬어요. 이제 노란색과 갈색 파스텔을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사용감이 나오도록 발라줬습니다. 상판은 이렇게 모서리를 사포로 약간 둥글게 만들어줬어요. 여기다가 스테인을 발라줄건데요. 스테인은 물을 조금 많이 섞어서 연하게 한번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 손잡이와 경첩을 붙일텐데요. 손잡이는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손잡이 만드는건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손잡이와 경첩 연결하는거는 에폭시를 사용했어요. 단단하게 붙여주시구요. 이제 윗면에다가 목공풀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상판을 붙여줍니다. 상판을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무거운걸로 꾹 눌러서 마를 때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손잡이에다가 갈색 파스텔을 이용해서 조금 떼탄듯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완성입니다. 자쇼, 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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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자 이렇게 써붙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